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튜브 우리 애국 전사님들의 개정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좌파들의 공격에 의해서 개정 제안을 많이 당하고 계신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2채널을 개설해서 그 채널에 제안받지 않는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안받지 않는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의 뜻을 받아서 또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우리 제 2채널 데이너김TV 저의 개정은 데이너김이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개정 이름은 데이너김TV입니다 영어로 TV, 영어로 TV, 데이너김TV 이 계정으로 제안받지 않는 계정으로 링크를 누르고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밤 10시에 보수우파의 방황 어떻게 풀 것이냐 이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유명인사님들을 출연시켜서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건데 오늘은 일단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은 것을 정리해서 보수우파의 방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뜻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먼저 갔고 다음부터는 우리 애국인사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 또 뜻이 있으신 분들 지명도 높으신 분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